지망리 패션 종결자 설마 아니지? 야 이것도 컨셉인가? 속히 오는 거? 이거 안 봤구나 야 이것도 컨셉이네 게스트 아니지? 맞아? 너 오는 건 아예 모를 거야 지금 거의 똥터지기 직장인데 어떡하지?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어 감히 야 누구 왔어? 왔어 손님이 벌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두 사람이구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머 환영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아 이게 여잔데? 로이킴이랑 로이킴? 효윤인데? 효윤이? 효윤! 진짜 왔네 우리 막걸리 보고 안녕 뭐야? 윤리야 너 진짜 깜짝 놀랐어 안녕 나 상상도 못했네 뭐야? 윤리야 우리가 왔어 야 안녕 막걸리 어디있어? 와우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맞았다 야 나도 흰 줄 알았으면 힘들다고 말 좀 많이 윤리야 이거 여기 오시게 된 거야 좀 힘들었지? 안 돼 오늘 먹을 복이 너무 좋다 올라가자 집 딱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올라가? 밥 먹으려고 그랬어 올라가자 어 일단 환시? 저기 들어가서 오른쪽 왼쪽 호텔마다 여겨파시하네 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나 정준현씨 완전 팬인데 반갑습니다 야 오른쪽 야 오른쪽 왼쪽 화장실? 오른쪽 좌회전 네